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 대표들과 함께 이웃종교 성지술래에 나섰습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오는 2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의 천주교 성당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번 술래에는 원행스님을 비롯해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과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 각 종교지도자와 관계자 등 모두 19명이 동행했습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7대 종교계가 종교화합을 이루고자 지난 1997년에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매년 각 종교의 성지를 함께 술래합니다.